시장의 유망기업 발굴하고 또 리포트 통해서 저희가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미서치 밸류파인더 이충헌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방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1.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것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10.3% 증가했는데 역시 예상치를 밑돌면서 좀 하회하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지수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이충헌 대표님과 함께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탐방을 갈 때는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하인 스몰캡 종목들 아니면 사상 최대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시클리컬 업종 중에 하나고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셨으면 잘 아실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은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가 저희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피팅, 벨브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일단은 이제 탑바텀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국내의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물론 어제는 파월에서 다소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어조 때문에 증시가 좀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방금 CPI가 이제 중국에서 하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나와야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돼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성장주 위주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외국계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런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포티폴리오에 대한 안정적인 포트로 이제 종목들을 좀 가치주를 넣어놓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시클리컬 업종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뭐 석유화학이 있을 거고 조선이 있을 거고 건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클리컬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WTI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WTI가 좀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70에서 80달러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이로코리아 같은 좀 저평가된 기자재 업체들 좀 주목을 하자라고 일단은 좀 서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한 3.8% 급등하면서 81달러 선을 WTI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함께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클리컬 업종 안에서 피팅, 벨브 쪽 관련주, 지금 하이로코리아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사업별 매출 흐름을 보면은 석유화학이 비중이 가장 크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설립된 지 오래 됐습니다. 1977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1989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장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런 피팅 제품들을 사실은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그거를 최초로 국산화에 이제 성공한 기업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객사로 확보해 놓은 데 지금까지 연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레퍼런스나 좀 주요 고객사 관계가 깊은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겠죠. 이 회사가 제작하는 관위음새 밸브는 모든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하게 반응을 한다는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업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변동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산업별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석유화학이 42.4% 그리고 해양이 7%, 조선이 12%, 반도체가 10%, 기타 산업이 10%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황이 꺾이더라도 다른 업황 하나가 올라온다면은 그거를 충분히 상세할 수 있는 되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별 매출 비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화학, 해양, 조선을 합치면은 2020년도 기준 비중이 62%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WTI가 잘 버티면은 그러면 시클리컬 업종이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럼 수주가 증가할 거고 그럼 실적이 개선되거나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최근에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해 대형 LNG선이 75척에 발주가 됐는데 올해 1월달인데도 벌써 10척이 발주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 해외건설업 쪽에서의 호실적이 기대되는 걸로 전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조선주들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주들 함께 올라오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다른 동종업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청광밴드라든지 태광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캡파 증설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피어그룹 밸류에이션 비교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회사가 캡파 증설을 해야 되냐? 그럼 이런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캡파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유압용 밸브나 초정밀 피팅 그리고 모듈 및 기타 제품으로 이게 필수 부품으로 많은 산업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주요 기능을 보면 기체나 유체 흐름을 조절하고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피팅하고 밸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팅 같은 경우에는 유체를 이송하는 파이프나 튜브를 이어주면서 방향이나 직경, 마감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나사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이거는 석유화학이나 조선해양 반도체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밸브도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관에 있는 유체를 제어해줘서 고온이나 고압의 환경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밸브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피팅보다는 사이즈가 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저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걸 보면은 피팅이나 밸브를 보시면은 저거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좀 조그마한 것들이 이 하이로코리아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미 해양플랜트 수주가 많았던 2016년, 17년도에 선제적으로 투자가 됐었고 2010년쯤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 회사의 주가가 거의 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3만 거의 5천 원 그 이상까지 갔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용을 들여서 캐파를 증설할 필요는 없고 이제 수주 들어오는 대로 만들어서 제품을 팔면 된다라는 점에서 비용적으로는 좀 부담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플랜트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선제적으로 캐파를 증설한 상황인데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계속 이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만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뿐 아니라 또 우주항공과 수소산업에도 모멘텀이 있나요? 사실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있었던 게 나로호 발사가 있었죠. 그때 이 당시 하이로코리아의 주가가 좀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좀 편입이 됐었거든요. 이게 기타 산업의 전체 매출의 21%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우주항공이나 철도, 수소, 차량 그리고 군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주항공 분야에서 지난해 10월 발사된 나로호의 체크벨브류를 독점 공급하면서 그때 이제 나로호 관련주들이 이제 위성 관련주들 올라갈 때 이 회사도 거기에 이제 같이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아까 기술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로호하고 같이 이런 협력을 맺으면서 이런 벨브류를 공급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전체 매출에서 이 우주항공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소 분야의 경우에서도 수소 충전소에 일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수소차가 아직은 전기차처럼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기타 산업에서 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팅이나 벨브 쪽에서 많이 나올 거고 이런 기타 산업에서의 우주항공이나 수소 같은 거는 이 회사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에 발사된 건 나로가 아니라 누리호라는 점을 확인하면 됐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도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 2만 6,300원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BPS가 2만 6,300원이고 PBR을 1배를 적용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PBR에 EPS를 많이 곱하는데 이런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P보다는 가격이 더 P 가격보다는 Q 수량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업황이 안 좋아지면 수량이 줄어들 거고 업황이 좋아지면 수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같은 개장용 피팅 업체로 분류되는 게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한 900억인 DK락 그리고 965억 원인 BMT가 있는데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봐도 하이로코리아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거는 동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증권가에서는 용접용 피팅 업체인 태광이랑 성광밴드에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을 보면 성광밴드는 영업이익률이 적자가 낮고요. 태광은 7.6%가 나왔는데 하이로코리아는 13.5% 아주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시총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DK락이나 BMT, 태광, 성광밴드는 보통 10에서 30%의 시총 대비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어제 시가총액이 2,396억 원이었는데 3분기 기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1,7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가총액의 73%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매년 단기 순이익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전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부담이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3개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동사가 3%대로 유일하게 지금 가장 많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인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나 석유화학과 관련된 중소형 기자재 업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는 하이로코리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독립미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